신랑이 하다가 쾅쾅쾅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갑자기 차 한 대다... 오오오오! 쾅! 지금 뭐야 이거? 갑자기 쾅! 주차된 차량을 봐봤습니다. 자, 그래도 뒤로 살짝 빼요. 자, 아이고, 뭐하는 거야? 하면서 여성만 말리는데 왼쪽으로 틀더니 또 어디로 온까? 가는데 쭉 가다가... 쾅! 저 아저씨 왜 저래 도대체? 아니 이게 도대체... 이 맥락 없는 돌풀 행동을 벌일 땐 술, 약, 무면허. 이 셋 중에 어떤 거? 자, 아닙니다. 지난 11월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요.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땅 보상 관련해서 실랑이가 있고 운전자 딸이 입구에 막았으니까 차량이 잇따라 다른 차량을 들어받는 모습입니다. 근데 급발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고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당연하죠. 피해 차량이 한 8대 정도 되고요. 저런 경우는 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, 도로교통법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특수 재물 성격자가 됩니다. 만약 사람을 다치겠으면 특수 폭행,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고요. 지금 사람은 다친 게 없기 때문에 특수 위험한 물건인 몇 킬로, 몇 톤짜리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부숴버린 결과가 된 거기 때문에 천만 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. 동기에 따라서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공사 커지겠는데요. 좋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어떻게 생각해봅시다. 봅시다. 그만 감동차를 열어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